건축과 예술을 사랑하시는 우리 악티스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찬악트의 현찬입니다 아 2023년 첫번째 새해 영상입니다 그동안 영상을 너무너무 못올렸던 터라 아마 기다리셨던 분들도 계실거고 또 잊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텐데 저도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영상을 언제 올릴 것인가 저조차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저 안에 있는 고민들이 너무너무 많은 시기였어가지고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를 건너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만들고 제작할 틈이 없었는데 또 오늘 새해 첫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와 또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선물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끝까지 영상 보시고 선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근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22년 이제 말이 오면서 저같은 경우에는 이사 준비를 하느라고 굉장히 바빴어요 이제 좋은 소식을 또 나중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 이제 집에 계약이 끝나는 시기이다 보니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계약 문제나 여러가지 돈에 대한 것들 때문에 고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이사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영상을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그동안은 정신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또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이제 5년차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있었던 변화는 저의 직급이 바뀐 건데요 이제 진급을 한 건 아니고 원래 사원대리 이렇게 있었던 직급이 사원대리급이 없어지고 모두 다 프로라는 직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대리가 아니라 5%로 바뀌었습니다 5% 식사는 잡숴어? 5%로 이제 바뀌어서 아직 적응이 안 돼요 약간 5%라고 부르면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수리남 생각도 나고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의 근황은 또 그렇고요 또 이제 신입사원들이 이제 또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신입사원들 교육 담당이어가지고 교육 관련해서 이것저것 바쁘게 지내고 또 회사 일 자체도 지금 바쁜 시기여서 간만에 좀 야근도 몇 번 하고 그랬는데 이제 좀 긍정적으로 작년에는 좀 부정적인 에너지가 많았다면 올해는 좀 긍정적으로 더 배운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유튜브도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또 그동안 제가 작년 한 해를 또 보내오면서 또 든 생각들이 있잖아요 든 생각들을 조금 이제 압축해보고 압축해보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오늘 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에 따라서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도 있고 또 공감을 많이 해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신입사원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회사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생각과 또 아틀리에나 또 대형 사무소나 또 뭐 인테리어 사무소나 건설사나 뭐 다양한 위치에 따라서 드는 생각이 모두가 다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제가 들었던 그런 생각들을 좀 정리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드릴 이야기는 세상에 모든 사람이 예술가가 될 수는 없다 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건축을 배우고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왔잖아요 또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작가, 건축가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또 모두가 예술가로서 이름을 떨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거죠 일반적인 건축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안에서 조금 더 독특하고 통통 튀는 아이디어로 재미있는 건축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일반적이고 합리적이고 평균적인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기저에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더 빛이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통통 튀는 건축을 시도하고 재미있는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소위 예술가라 부르고 작가라 부르고 선생님이라 부르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조금 더 각광을 또 받기도 하고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그분의 입지를 다져가면서 우리나라의 건축에 이바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반면에 다른 부분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건축물을 그 작가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맡고 있는 아파트도 어떤 작가 선생님의 그런 예술 작품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이고 대중을 또 아우를 수 있는 건축을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건축을 하고 있는 거죠 조력자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술가가 될 수가 없고 또 저 같은 일반적인 건축 또 큰 건축을 하기 위해선 한 명의 예술가가 필요하기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서 하나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재밌는 또 다른 세상에서 건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세상에 다양한 건축들이 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내가 한 명의 작가로서 예술가로서 작품을 만들었고 모형까지 만들어내고 판넬을 하면서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조물주가 된 것처럼 건축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실무에 들어가면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걸 느끼게 되고 또 그 작가 건축, 작가 건축가, 예술가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는 분들 또한 밑에 직원들, 또 조력자가 있어야 가능하고요 또 혼자서 하더라도 설계를 혼자서 하는 것이지 다양한 분야의 조경이라든가 구조, 소방, 기계, 전기 뭐 이외에도 수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나의 건물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프레임을 조금 더 다양하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술가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가졌던 꿈을 포기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더 세상을 넓게 보고 다양한 건축이 있다라는 거를 미리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때론 예술을 따라가다 보면 돈이 부족해지는 경우도 있고 돈을 따라가다 보면 예술을 좀 뒤처지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모든 걸 만족하는 건축을 하긴 쉽지 않습니다 항상 이면의 그림자가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면의 그림자가 꼭 나쁘다 그리고 실패했다 그리고 꿈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모두가 함께 이뤄야지만 이뤄지는 균형이 바로 이 세상이거든요 빛나는 사람이 있으면 어두운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데 그 어두운 부분이 지금 말하는 이 취지에서는 나쁘다라는 걸 표현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고 이런 건축도 있고 저런 건축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에 가진 나의 직업 내가 가게 된 사무소가 부족하다거나 나쁘다 뭐 이런 걸로 비교해서 평가하기엔 우리가 아직 경력이 너무 적고 경험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5년 차가 되었지만 여전히 아는 것이 별로 없고 더 배워야 될 것 투성입니다 물론 회사 규모나 일의 규모에 따라서 일의 주기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배워야 할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워야 할 것이 남아있고 더 성장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회사에서 열심히 배우고 다니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지금에 있는 삶에서 새로운 비전을 계속해서 꿈꾸다 보면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가면 됩니다 저도 지금 회사가 종착지는 아닙니다 저도 이곳에서 배울 수 있는 걸 더 배우고 또 좋은 여건과 기회가 되면 언제든 이직을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계속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들을 천천히 느리지만 남들과 너무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당장은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도 언젠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방향을 틀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오니까 저도 그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프업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당장 조금 힘들고 앞이 막막해 보이더라도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거를 지금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할지라도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세상을 넓게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해를 출발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해를 보내보면 조금 더 내가 있는 곳에서 충실하게 열심히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준비해봤고요 이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제 이 책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세상의 건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책 소개나 또 여러가지 아이템들을 소개해달라는 의뢰를 많이 봤는데 좋은 기회로 또 이 책을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책을 소개하기 전에 이벤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이 책을 구독자 10분을 뽑아서 책을 출판사에서 보내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꼭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여드리는 이 메일로 여러분들이 구독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캡처를 찍어가지고 메일로 하나만 보내주시면 그 중에 10분을 뽑아서 제가 출판사에게 정보를 전달드리면 이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세상의 건축이라는 책인데 여러분들이 학생 때 그리고 건축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관심이 있을 만한 건축 양식 그리고 건축물 건축물의 구성요소 또 재료 이런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각 시대별로 어떤 건축물이 그 양식의 대표 건축물인지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책을 꼭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지 않아도 내가 목차를 가지고 어떤 양식이 궁금하다면 그 양식에 들어가서 그 양식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 있는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찾아가면서 읽을 수 있는 되게 재미난 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책을 펼쳐 봤을 때 보시면 목차가 있습니다 목차에 양식 건축물 요소 재료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순서대로 읽지 않고 제가 관심이 써야만한 양식을 한번 볼게요 양식 중에 미니멀리즘 48페이지 미니멀리즘으로 가볼게요 미니멀리즘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주요 건축가가 누군지 그리고 어느 시대 때부터 시작된 양식인지 또 주요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표적인 미니멀리즘의 건축물은 무엇인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설명을 따라서 밑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키워드들을 추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키워드들을 따라 또 가볼 수 있는 거죠 미니멀리즘의 또 건축물인 모리야마 하우스 156페이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대표 건축물을 볼 수 있습니다 2002년에서 2005년 그리고 건축가가 누구인지 어디 지역에 있는 건지 또 건축물에 대한 설명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그 건축가에 대한 설명도 좀 나오고요 그러면 이 건물이 궁금해졌다 그러면 추가로 여러분들이 탐구를 더 해보실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모리야마 하우스에서 갖고 있는 재료에 대한 것들을 또 찾아서 넘어가 볼 수 있습니다 뭐 중정 콘크리트 유리 스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료에 대한 또 개념을 찾아볼 수 있고요 우리가 모리야마 하우스라는 건물을 보려고 처음에 이걸 폈다면 이 건축물의 양식을 다시 또 찾아가 볼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네 간략하게 이런 방식으로 책을 찾아볼 수 있는 되게 재밌는 구조예요 그래서 학생이신 분들은 무거운 서적이나 그런 역사 서적들을 보면서 일일이 어떤 양식이 있었는지 어떤 건축가가 있었는지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막 도서관에 가야 되고 인터넷으로 보는 것도 요약이 잘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갖고 계시면 내가 그때그때마다 이 요소는 뭐였는지 그리고 양식은 뭐였는지 또 그 대표적으로 어떤 건축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이 아니라 저 같은 직장인분들도 학생 때 배웠던 기억들이 저 멀리 날아가버리는지 오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기억을 또 되듬어 보고 그리고 또 이제 해외여행을 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건축가를 티를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 책을 받고 나서 며칠 동안 회사를 이거 들고 다니면서 읽었거든요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보통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생각을 하면 책이 되게 크고 무거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무겁지 않아요 그리고 일반 책 크기랑 비슷해서 들고 다니기 좋고 또 표지가 각이 져 있어서 구겨지거나 이럴 걱정도 없어요 그래서 집에 소장하기도 굉장히 좋은 건축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갖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때그때 찾아보기 좋은 되게 핵심 요약봉 같은 책이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점에 가서 구매해 보셔도 좋고 또 이벤트를 하니까 많은 관심과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진짜 갖고 계신 여러분들의 복잡한 생각들 속에서 비전을 딱 명확하게 찾고 그걸 위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저도 유튜버로서 또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올 한해를 보내 볼 테니까 응원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응원해 주시고 양질의 또 컨텐츠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